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황금 레시피를 알려주실 방영화입니다. 선생님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봄에는 건강을 챙겨야 할 때 맛도 맛있지만 영양까지 꽉 차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요리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영양도 꽉 차고 그러면서도 좀 부드러워서 아주 잘 먹게 되는 얼큰 시래기국하고요. 그리고 식감이 아주 좋은 연어구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매콤한 걸 무척 좋아하거든요. 오늘도 한번 맛있게 시작해 볼까요? 네. 오늘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요리에 대한 재료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요리에 대한 재료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